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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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세 장재현 과장입니다 장재현 과장입니다 장재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세 장재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출고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출고할 차량 바로 벤츠 S580 그냥 580이 아니라 바로 마이바우가 되겠습니다 오늘 판매하게 될 마이바우 같은 경우에는 21년식이 아니라 22년식의 아주 따끈따끈한 재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2년식부터 옵션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그 추가가 되는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작업장으로 이동을 해서 차량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업장을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이렇게 산팅샵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이제 마이바우 아 힘내줍니다 정말 자 이중적합 유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두운 계열에 선팅을 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푸른빛이 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580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일단은 바로 이 그릴 굉장히 큰 세로 형태의 방태와 같은 그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릴 바로 위에 마이바우라고 레터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벤츠 삼각별 위쪽으로 보시면은 본넷에 이렇게 굵직한 크롬 라인으로 몰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는 실질적으로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아 불판이리라고도 부르는 바로 이 휠 굉장히 세련되고 아날로그틱하지만 마이바우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아이덴티티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뒤로 넘어가서 그리고 C플럽 부분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바우 로고 한 번 더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내부는 뭐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타봤는데 어 확실히 이쁩니다 굉장히 세계 3대 명차로 들어가는 만큼 마이바우 뭐 어 뭐 하나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마이바우 로고 있고 자 그리고 문을 닫을 때에는 사실 일단 마이바우가 S580보다는 전장 길이가 약 18cm 정도 길다 보니까 이 손을 뻗어도 문이 잘 안 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을 때에는 이 있는 버튼만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시면 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진짜 이런 거 언제 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생에는 틀린 것 같은데 언제 타보죠? 아 얼마나 이래야 되니까 이거 타려면 아 자 잠깐 이렇게 이제 뒷좌석으로 보고 있는데 어 아 뭐 모든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 뭐 어디 하나 흠잡을 게 없는 마이바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을 여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 레버를 통해서 문을 열 수도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문 닫았을 때 했던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있는데 어 문을 닫을 때는 원터치지만 문을 열 때는 원터치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혹여라도 옆에 이제 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타 차량 뭐 장애물 뭐 등등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을 열 때에는 내가 열고자 하는 만큼 버튼을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열리고요 앞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어 앞좌석은 뒷좌석이랑 다르게 일단은 레버가 없다는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구요 어 기본적으로 일단은 실내 인테리어 뭐 요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뭐 580 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 피아노 트림 어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고 있다는 점 요거 다르다는 거 참고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거의 사실 뭐 다 동일합니다 뭐 뭐 계기판도 그렇고 핸들 역시 뭐 마이바울 이게 로고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었으면은 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구요 좋네요 차 진짜 어 일단은 마이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피아노 트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스에 대한 부분이 많은 오너님께서 이제 걱정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장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트림 부분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기판 그리고 센터 콘솔 그 다음에 이제 창문 여는 버튼 그리고 그 외에 웨이브로 꺾여진 부분 물론 운전석구가 아니라 조수석에도 마찬가지로 창문 여는 버튼과 웨이브 꺾이는 부분 그리고 여기 시동 버는 부분에 트림까지 모두 다 이제 생활보호 ppf를 다 붙여 드렸기 때문에 어 기스가 난다고 하시더라도 필름이 보호를 해주고 있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작업을 다 끝내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요렇게 간단하게 차량을 한번 봐봤구요 이제부터는 빠르게 캐리어를 싣고 대표님한테 출고를 한번 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 일단은 22년식의 마이바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이 하나가 더 이제 추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 그 기능의 이름이 어 뭐였냐면은 아 여기 있다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이라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어 일단 옵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무려 천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요 기능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에어서스는 당연히 들어갔었는데 에어서스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노면을 읽어야지만 이제 서스 작용이 해가지고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 이 바디 액티브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치가 그러니까 뭐 레이더 같은 그런 전기장치가 미리 노면을 읽어서 서스펜션에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어 에어서스보다 훨씬 더 꿀렁임 없이 굉장히 정숙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원래 이 마이바가 21년식에 뭐 들어간다 만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본인께서 직접 인디오도를 넣었었다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벤츠 코리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이바 21년식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없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카페나 뭐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부분이지만 22년식에는 이 이 바디 액티브 컨트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 굉장히 더 뭐랄까 편안한 뭐 그런 주행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일단은 마이바와 같은 경우는 2억 7,160만 원인데 여기서 천만 원이 추가적으로 붙기 때문에 최종 차량 가격은 2억 8,160만 원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검정색 차량이 이 바디 액티브 컨트롤이 있는 차량이고 아래에 빨간색 차량이 이 바디 액티브 컨트롤이 없고 일반적인 에어 서스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보셨는데요 확실히 일반의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보다는 이 바디 액티브 컨트롤이라는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 훨씬 더 승차감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은 눈으로만 보셔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설명을 마쳤으니 빠르게 한번 이제 출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게요 자 이렇게 이제 출고를 끝내고 다시 찾아뵙게 되는 장재훈 팀장입니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어가 세계 3대 명차로 뽑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출고를 해드린 S580 마이바어 같은 경우에도 뭐 군더더기 하나 잡을 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벽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출고를 무사히 끝내고 밖에 날씨가 추운 관계로 대표님께서 드라이브나 한번 하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누자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22년식부터 들어가는 이바디 액티브 컨트롤 옵션가 천만원짜리 그 옵션이 굉장한 빛을 바란다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면 원래는 작년 3월부터 계약을 넣어 두셨어요 근데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까지도 출고는 커녕 배정까지 못 받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장재원 팀장을 찾아주게 되셔가지고 인연이 되었는데요 저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의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분명히 대표님께서는 1년 동안 기다리셔도 배정도 못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도 안 걸리는 시점에서 이렇게 출고까지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처음엔 의심을 하셨지만 그 어떠한 의심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저 장재원 팀장 같은 경우에는 결과로 모든 것을 입증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심을 하실 수 있지만 마무리 이렇게 마지막에를 보시면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차량을 출고 받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벤츠 S580 마이바흐 현재 반도체 물량으로 인하여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시더라도 즉시 출고는 커녕 1년 이상의 대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든지 장재원 팀장을 찾아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빠른 출고와 더불어서 좋은 견적까지 함께 약속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바흐 뿐만이 아니라 전차정 다 하고 있고요 비스와 장기렌트에 대해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사무실로 복귀를 해서 오늘의 일과를 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